안녕하세요. 미슈양입니다. 이번 시간은 슉츠 시즌 1의 에피소드 2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은 하비와 판사와의 대화입니다. 판사가 집행정지서 앱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의 평판이 엉망이 될 거라고 하비가 판사에게 겁을 주자 판사가 되받아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소송에서 나를 한번 건드려봐요. 여기에서 트라이원즈 핸드의 썸싱은 새로운 어떤 것을 처음 시도하여보다 라는 수거입니다. 예를 볼까요? 이번은 계속되는 판사와 하비와의 대화입니다. 판사는 자기 부인과 이혼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재산을 보호할 생각으로 하비와 협상을 하려고 말을 꺼내는 장면입니다. 협상 내용은 하비가 판사의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에 사인하면 판사가 집행정지서에 사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전에 아마도 우리들은 작은 보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퀴드 프로 코는 무엇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볼까요? 이분은 루이스가 마이클에게 마약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에 의견을 달리하지는 않겠지. 다음은 루이스가 잠재고객이 될 수 있는 탐 켈러와 마이크를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세대의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에서 프로클리비티란 저연적인 성향, 경향 등을 말합니다. 예를 볼까요? 미드가 쉬워지는 영어 미수영이었습니다. 슈츠 시즌 1 에피소드 2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미수영의 다른 추천 영상들도 둘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